자 15페이지요. 지목 나오죠? 15페이지에 지목의 구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지목 구분 자 1번 전, 2번 답. 전답의 공통점은? 전답의 공통점? 재배 재배. 뭘 또 물이 물은? 재배 재배. 전답의 차이점은? 경작 방식이 달라요. 경작 방식이 물을 상시 이용하면 답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 그게 다른 거고 둘 다 재배는 맞습니다. 1번 전 보시면 곡물,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거고요. 식용죽순 재배도 전입니다. 중림지는? 임야예요. 중림지는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나무가 많은 거지 산에. 임야고요. 식용죽순 재배가 나와야 전이 되는 거죠.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사실 과수원이 전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과수류를 재배하는 건 전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다음 2번에 답 있습니다.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면 답인데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 그러면 유지가 돼요. 그 구분하셔야 돼요. 연왕골이 겹쳤으면 재배인지 자생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과수류를 집단재배하면 과수원인데 여기서 함정 들어갑니다. 과수원에 접속된 부석시설물 부지는 과수원이에요. 대로 바뀌려면 주거용 이벤트가 나와야 돼요. 죽어요. 그거 구별 잘하셔야 돼요. 과수원에 접속된 부석시설물 저장고 등 부석시설물 부지는 과수원. 단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또 이제 장난칩니다.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이다. X, O는 과수원 아니라 대라니까 대. 그렇게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라는 게 3번 과수원하고 4번 목장용이죠. 딱 두 군데 있어요. 딱 두 군데. 다른 데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벤트는 딱 여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이게 과수원하고 목장용지에만 있는 거죠. 좀만 더. 4번에 목장용지 보이세요. 축산업, 낭농업을 하기 위한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는 한 글자로? 목 그래야죠. 또 장 그러면 공장용지 어떻게 해. 목장용지는 목입니다. 초지는 목장용지, 목이에요. 축산법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도 목장용지예요. 축산, 축사부지도 목장용지, 초지도 목장용지예요. 부속시설물도 목장용지예요. 단,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돼요. 5번 임야죠.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가 뭘까? 수림지는 그냥 나무가 많아요. 나무수자, 나무수자. 나무가 많은데 수림지, 임야. 대나무가 많은 중림지, 임야. 돌이 많아. 암석지, 자갈 땅, 임야. 모래가 많아. 모래땅, 임야. 물기가 많아. 습지도, 임야입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유지예요. 고여있으면 유지이지만 습지 그러면 임야입니다. 황무지도 임야입니다. 황무지 해놓고 잡종지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황무지, 임야입니다. 임야. 자, 6번 광천지 보시면 한 글자로 광이에요. 천 그룹은 하천이 있죠? 그래서 광천지는 광입니다. 자, 이것도 요즘 잘 나오는데 온수, 약수, 석유를 용출하면 광천지가 맞아요. 그런데 용출한 걸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예요. 운송하면 광천지가 아닌 거예요. 제외. 운송이 붙어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7번 염전. 천일제험으로 하는 제염장. 이런 게 염전입니다. 만약에 천일제험으로 하지 않고 공장으로 끌어들이면 염전에서 제외한다예요. 공장에서 만들면 염전이 아닙니다. 천일제험이라는 게 바로 햇볕에 말리는 서해안에 있는 염절들. 걔네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공장은 염전이 아닙니다. 자, 8번 돼 있죠? 주거사무실 점포. 점포도 됩니다.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밑줄.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거 유언제하면 헷갈리겠죠? 문화시설 유언제 아니라 됩니다. 정원도 돼요. 정원도. 또 택지조성공사 됩니다. 여기서 정원이 정원. 초지 어디서 봤어요? 초지.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은 됩니다. 네. 9번에 공장용지 보입니다. 공장용지 한글자로 장. 제조업을 하기 위한 공장시설 부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도 공장용지. 공장 안에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공장용지. 자동차 선박 제작 정비공장 안에 주유 구비시설이 있으면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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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용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름을 팔아야 돼요. 판매. 그게 들어야 되는데 공장 안에 있으면 그때는 공장용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또 나와요. 10번에 학교용지 있죠? 학교용지. 학교용지 한글자로? 학 그려야죠. 몰름은 첫글자예요. 학교용지. 학교, 교사, 체육장. 이거 다 학교용지입니다. 11번 주차장, 12번 주유소용지. 묶어볼까요? 11, 12번 묶어보시죠.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춰야 돼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췄으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한글자로 차가 되겠죠? 그 밑에 노상주차장 네모, 부설주차장 네모, 물류장 네모, 야외전시장 네모. 네모 몇 개? 4개. 얘네들은 주차장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물류장, 노상주차장도 주차장에서 제외됩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도로, 도로. 노상, 노상. 도로예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다. 도로. 부설주차장도 주차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에 접속된 부설주차장은 지목이 공장용지겠지. 부설됐으니까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공장에 부설된 주차장이 공장용지인데 좁아. 좁아가지고 옆에다가 땅을 샀어. 사가지고 우리 공장에 부설주차장 저쪽에다 따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인근에. 부설주차장은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주차만에. 거기는 부설주차장이긴 하지만 주차시설로서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주차장에 포함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부설주차장이긴 하지만 아까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에서 또 제외했어. 제외된 걸 제외했으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인근에가 붙었냐를 보셔야 돼. 인근 부설주차장은 여기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에서 제외시킨다. 제외된 걸 두 번 제외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 인근에가 써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인근에가 붙어있으면 주차장 맞다. 인근에 따로 독립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부설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 그렇죠?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12번의 주유소용지로 넘어가죠. 석유, 석유제품, 액화, 석유, 가스, 전기, 수소, 밑줄, 전기 또는 수소판매. 이것도 주유소용지입니다. 우리 김포에도 지금 수소충전소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쪽 걸포동, 운영동 넘어가는 쪽에 수소충전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소자동차를 위해서. 걔네들 지목은 뭘까?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만 하고 붙어있죠?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공장 안에 급유소용지의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뭘까? 공장용지겠죠.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3번. 창고용지 있죠? 창고용지.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 밑줄, 독립적. 독립적으로 설치해 보관시설 부지는 창고용지입니다. 자, 만약에 과수원에 접속된 과수저장고의 지목은? 과수원이지 뭐. 과수원 안에 있으니까. 이게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독립적 보관시설이 따로 만들어져야 창고용지를 주는 겁니다. 과수원 안에 과수저장고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자, 14번에 도로 보이시죠? 도로. 자, 15번에는 철도용지 보이시죠? 자, 두 개 묶어볼까요? 자, 도로와 철도용지의 공통점? 교통운수. 어떻게 하냐. 파란 글씨로 해놨잖아요. 둘 다. 교통운수. 교통운수가 나오면요. 혹시 궤도가 붙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교통운수에 궤도가 붙는 순간 철도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공정의 교통운수 그러면 도로입니다. 도로. 자, 또 하나.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 고속도로는?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여기서 함정이죠? 고속도로 휴게소도 역시 도로로 특별히 포함을 시켜줬어요. 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못 가죠? 고속도로 들어가야 가잖아요. 연장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두 필지상 진입해야 도로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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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뭘까? 아파트가 주거용이니까 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용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공장 용지가 되니까 걔네들은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다만 제외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건 그냥 딱 예상 문제예요. 다만 제외한다 그러면 이걸 포함한다고 싹 바꿔버리면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외한다고 써준 거지. 그래서 이걸 포함한다고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15번 철도 용지는요. 궤도하고 역사, 역사, 서울 역사 아시죠? 역사, 역사, 차고, 발전시설 얘네들 다 철도 용지입니다. 자, 철도 용지 한 글자로 철이겠지 뭐. 도 그럼 이상하잖아. 도로는 도, 시험에 로로 나온 적 있어요. 로, 이상한 철이니까 로. 도로는 도입니다. 도. 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철도 용지는 철. 자, 제외 그랬어요. 지금 방 나올까 봐 조마조마 했어요. 그죠. 제방은 제방은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게 제방입니다.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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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제의 지목은? 방이라니. 제라니까.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 자,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 그럼 이것도 토지재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방조제도 지목이 있잖아요. 그럼 대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방조제. 대장이 있다고? 방조제도 토지예요? 토지야. 그럼 방조제 등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방조제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방조제 등기가 있을까? 몰라요.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방조제의 부대 시설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방조제는 등기가 수가? 방조제 부대 시설은 등기가 수가? 눈치 좀 봐봐. 눈치 좀 봐. 방조제는 등기가 수가? 방조제 부대 시설은 등기가 수가? 방조제는 등기가 수가? 방조제 부대 시설은 등기가 수가? 상식으로 감아다녀 봐요. 둘 중에 하나 안 돼. 방조제는 등기가 수가? 방조제 부대 시설은 등기가 수가? 등기 등기 등기.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있잖아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방조제 부대 시설은 등기할 수가? 거꾸로야. 방조제가 등기가 되고요. 방조제 부대 시설은 등기가 안 됩니다. 부대 시설, 배수, 간문 이런 건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고 방조제 부대 시설은 등기할 수가 없고 쓰지 마시고 방조제 등기는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방조제 등기는 토지, 건물 토지, 토지 지목이 뭘 또 방이야. 재방이라니까 재방이라니까 방조제 지목이 재방이라니까 미쳐버려. 에라 버리겠다. 그러지 말고 다시 뒤뚜로 좀 가보시면 페이지 63 63 63 63 페이지 가볼까요? 63 63 63 63 페이지 표 한번 봐요. 밑에 63 63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방조제 있어요? 방조제 지목은? 재방 어디서 했구만 서방 바로 옆에 방조제 부대 시설, 배수, 간문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옆에 창고 있어요? 창고? 바로 옆에 창고가 3개인데요. 맨 밑에 창고 맨 밑에 창고 맨 밑에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쪽 올라가 보시면 맨 끝에서 다섯 번째 쪽 방조제, 재방 방조제는 토지, 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상 재방으로 등록하죠.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토지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방조제 등기할 수가 있는 거고 지목은? 재방 재방이죠. 재방 토지 등기예요? 건물 등기예요? 토지 등기겠지. 토지 대장이니까 토지 등기겠지. 대장 먼저 하고 보존등기할 때는 대장 등본 때 오시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조제는 지목은 재방이고 토지 대장 만들어 놓고 등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대시설 이런 거 뛰어내면 그만이잖아요. 부동산이 아니잖아. 부대시설 그런 건 등기가 안 된다고요. 괜히 했어? 괜히 했어? 됐어요? 다시 돌아와요? 괜히 했어요? 다시 돌아오고 16페이지 괜히 했어도 재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고 터널, 교량, 토구런 등기할 수가 없다. 또 그러네요. 아까 봤던 63페이지 다시 봐요. 다시 봐요. 63페이지 표 봐요. 도로법상 도로 있어요?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고 교량, 터널, 토구런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법상 도로는 지목이 도로겠지 도로 설마 철도 움직였어 도로법상 도로는 지목이 도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천법상 하천등기할 수가 있다 그랬죠 공유수면 하이터지는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천법상 하천목이 뭘까 천이게 천 하천 천 돌아오세요 16페이지 돌아오세요 괜히 했어 뭔가 등기랑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세요 16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도로 철등지 재방 하천까지 봅니다 16페이지에 하천 보이시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는 하천 하천 한 글자로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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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가다가 소규모만 바뀝니다 똑같아요 자연의 유수가 나오면 소규모가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구거 둘 다 자연으로 시작하잖아요 인공적수로는 구거 소규모수로는 구거 인공적수로도 구거 소규모수로도 구거라고 밑줄을 칠라고 했는데 파란색으로 해놨죠 거기 하천과 구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인공적수로는 구거고 자연의 유수 그러면 소규모가 있는지 보시고 소규모가 없으면 하천 소규모가 있으면 구거 이렇게 돼요 구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공적수로 소규모수로 자 근데 둘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자 근데 물이 고여있으면 유지가 됩니다 자 물이 고여있고 자 땜 저수지 소류저호수 연못 이런 토지 유지입니다 자 연왕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 토지는 유지 자 벼 연 미나리 왕거리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벼 연 미나리 왕거리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자 다 배수가 안되는데 자생하고 있으면 유지 이렇게 돼요 유지 그 애네들 섞어서 많이 냅니다 자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호수나 연못 토지와 연왕거리 재배되는 토지는 유지다 OX OX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배된다 그러면 답으로 가야죠 연왕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 토지는 유지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와로 해가지고 엉뚱한 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20번 양어장 있죠 자 양어장은 한글자로 양 양어장은 그랬더니 어? 그러면 안 돼요 양어장은 양입니다 양 이게 한 3번인가 출제했어요 O로 내가가지고 양어장은 양입니다 양어장의 포인트는 육상에 육상에 동그란 육상에 육상에 있어요 육상에 자 옆에다가 해상의 X라고 쓰세요 해상의 X 해상에는 안 돼요 해상이 안 되고 육상에 있어야 돼요 육상에 수산생물 번식 양식 지설부지가 양어장이거든요 만약에 해상에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양식하면 지목이 없어요 바다니까 바다는 지목이 없어요 토지에만 지목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 없어요 해상이 안 돼 육상에 육상에 공원 한글자로 공이에요 공 원은 뭔데 유원지에 있으니까 공원은 공입니다 공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공 공장용지는 장 공원은 공 공원은 원 이러면 안 돼요 공원은 공이에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딴 건 몰라도 28개 중에 하나만 찍어라 이거 찍어요 공원은 공입니다 공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실무 나가셔도 여러분 지적도 펼쳐놓고 공 써 있는데 어이 공장이 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공 써 있으면 공원입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공이 딱 써 있는데 점이 땅 사면 안 되겠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지에 붙어있으면 얼른 땅 사야 되는 거예요 공 그러면 공원이니까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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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또 나왔어요 녹지는 공원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은 정원 정원은 돼 우리 집 정원은 돼지 녹지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왠지 초지 그러면 왠지 양떼가 뛰어넣을 것 같잖아요 초지 양떼가 뛰어넣으면 목장용지고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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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있으면 집주해야지 공원 옆에 집주해야지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묘지 공원은 묘지 묘지 공원은 묘지입니다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묘지가 세 왜 귀신 나오니까 묘지가 세지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묘지 공원은 묘지 묘지 공원은 묘지 됐죠 자 23번에 보시면 체육용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동그라미 골프장 골프장도 체육용재예요 그런데 영석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은 체육용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구분 좀 하셔야 되겠죠 골프장 정도 되면 체육용재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동네 조그만 골프연습장들 지하에 그물 쳐놓고 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치는 거 아니죠? 나중에 망하면 노래방으로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석성이 부족하니까 체육용재에서 제외한다 라는 거예요 스키장, 승마장, 동그라미 승마장 승마장에 가서 돈 걸고 놀아요? 말 타고 운동해요? 승마, 승마, 승마 돈 걸고 노는 데는 경마, 경마장, 경마장 다르죠? 승마, 내가 말을 탄다니까 승마장 승마장은 체육용재, 경마장은 유원재 24번의 유원재에 경마장이 써져 있습니다 경마장은 유원재, 경마장은 유원재 경마장은 돈 걸고 노는 데죠? 유원재, 승마장은 체육용재 체육용재, 체육용재 한글자로 체육용재 영석성이 미흡하면 체육용재에서 제외합니다 신뢰 수영장 같은 경우도 영석성이 미흡한 애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국제 규격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영장을 신뢰성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체육용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흡하니까 제외한다는 거죠 요트장, 카누장 같은 경우도 독립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다 24번 유원재 한글자로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얘네들의 포인트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췄어요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췄으니까 이거는 유원지로 해줍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 이게 동네 조그만 어린이 공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무슨 무슨 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유원지로 해줍니다 어린이 공원 그러면 공원이에요 어린이 공원, 공원인데 여기서는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 그러면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민속천, 경마장, 야영장 동그라미, 야영장, 야영장이 예전에 갈 데가 없어서 잡종지였거든요 그런데 야영장을 유원지에 넣어줬습니다 25번 종교용재 한글자로 종 그래요, 종죠 종교용지는 종입니다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거 향교 밑에다가 사당도 한번 써볼까요? 사당도 종교용지로 넣어줍니다 사당, 교회, 사찰, 향교 만약에 우리가 사입이 종교를 창시해가지고 건물을 줬다 그래도 종교용지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굉장히 넓게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용지 넓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찰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이 들어가 있어 그럼 지목이 오래된 사찰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으면 지목이 종교용지예요 오래된 학교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으면 학교용지예요 문화재가 따로 있어야 사적지 26번에 사적지 있죠?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 얘네들이 사적지인데 다만, 별표 다만 다만 별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이 들어가 있다 이럴 때는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나 공원이나 종교용지로 주된 지목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적지가 아니다, 제외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헷갈리겠죠? 삭 바꿔서 문제 잘 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나 공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적지다, OX X가 되는 거죠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주된 지목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용지가 세요? 사적지가 세요? 종교용지가 더 크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종교용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적지 예전에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송리산의 유명한 법주사 송리산의 법주사 안에 들어가면 국보 쌍사자 석등이 돼요 송리산 안에 법주사의 국보 쌍사자 석등의 지목은? 종교용지, 종교용지, 종교용지 왜? 종교용지 사찰 안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임의하라고 우기시던데 그렇게 웃기면 우리나라 전국도가 다 임의해요 이거는 종교용지로 시험에 답이 나왔었습니다 고비 대 27번, 묘지죠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은 묘지, 봉안시설도 묘지입니다 봉안시설이 옛날 말로 낙골당 낙골당, 그런데 낙골당 그러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멋있게 봉안시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낙골당 그러면 실제로 건물로 낙골당 하나씩 집어넣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골당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그거 하지 말고 나무를 심자 그래가지고 수목장이라고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들어오면서 그걸 보고 나무 심어놓고 낙골당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봉안시설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어쨌든 낙골당 같은 개념이니까 어쨌든 지목은 묘지입니다 어쨌든 지목은 묘지, 봉안시설 지목은 묘지 접속된 부속시설물부지 지목은 묘지 단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는 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 한다 이렇게 단서로 붙는 게 딱 3개 있어요 과선하고 목장용지에는 주거용, 건축물부지는 대로 한다 이고요 묘지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에요 묘지에 주거용 건축물 살면 죽어요 묘지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는 대로 한다 27개 했는데 갈대가 없어 갈대 없으면 잡종지 갈대밭은 임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갈대밭은 잡종지 실외에 물건을 쌓아넣으면 잡종지 실내에 독립적 보관시설을 갖추면 창고용지 실외에 물건을 쌓아넣으면 잡종지 채석장, 돌케내는 거죠 흑판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잡종지입니다 근데 잠깐 캐내고 말겠대 원상회복 할 거래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그게 앞에 붙었냐 안 붙었냐 보셔야 돼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이게 붙으면 잡종지 아니다 그냥 돌을 그냥 캐낸다 그러면 잡종지다요 변전서, 송신서, 수신서, 송의서 애매하게 갈 데 없으면 다 잡종지고요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디귿에 보시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건,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예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헷갈리죠? 자동차 관련 독립구라면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잡종지. 자동차는 잡종지. 주차는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독립시설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자동차, 잡종지. 주차, 주차장. 이거 헷갈리나 그러면 너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주차장. 자동차는 잡종지. 헷갈리면 어떡해요.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그 밑에 공항시설, 항만시설. 예전에는 비행장 그랬거든요. 비행장을 멋있게 공항시설을 바꿨습니다. 잡종지고요.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냄새 나죠. 냄새 나면 잡종지. 그 밖에 딴 데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이렇게 해서 28개 지목 정리합니다.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됐고요. 이제 넘기시면 경계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면적. 오늘 경계면적까지 하고 끝낼게요. 경계. 경계는 일단 도면의 직선을 그린 것들을 경계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지상경계가 나옵니다. 지상경계. 19페이지로 가세요. 19페이지에 지상경계. 지상경계를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지상경계를 정하는 다섯 가지 기본은식이 있죠.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있으면 하단부.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에요. 언제 상단부가 되냐. 절토. 절토가 나면 절상. 절상.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절토가 나면 상단부입니다. 산이 있는데요. 산이 있는데. 이렇게 산을 깎은 거죠? 깎았어요. 깎았어요. 우리 고속도로랑 일반 도로랑 뭐가 달라요? 고속도로랑 보통 일반 도로랑 뭐가 달라요? 일반 도로도 신호 없는. 고속도로 아니라도 신호 없는. 없는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는 아니잖아. 전속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속도로는 고속이고. 고속도로가 고속으로 가려면요. 도로가 꾸불꾸불하면 고속으로 갈 수가 없지. 어떻게 도로가 쭉 뻗어야 돼. 우리나라 고속으로 쭉 뻗어가다가 앞에 산이 나오면 어떻게 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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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뚫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살짝 빗기면 옆에 살짝 깎으면 돼. 됐어요? 훨씬 들들겠죠? 살짝 깎어. 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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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이게 터널을 딱 뚫어버리면 좋은데 못 뚫으니까 옆에 살짝 깎았다니까. 훨씬 돈이 들들겠죠? 그럼 여기 있는 지목이 뭘까? 고속도로 지목은? 도로. 원래 이 산은 지목이? 임야겠지. 임야랑 도로랑 경계를 잡아야지. 경계. 상단부, 하단부. 깎았다니까. 깎았다니까. 땅을 깎았다고. 깎았으면 절상이래. 절상. 어디? 장단부. 여기서 퀴즈. 여기 지목은? 거기 지목은? 절개지. 그러지 말고. 여기 지목은 뭐예요? 여기서 끊었잖아요. 이 위로는 임야. 이 밑으로는 도로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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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로가요. 지적도 보면 쭉 이렇게 안 뻗어있고 삐뚤삐뚤이 나간다고. 이렇게 삐뚤삐뚤 나간다고. 그럼 꺾어 나간데 도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다가 가다가. 자, 여기 여기. 이렇게 내려가죠?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만약에 이렇게 덧댔어. 그럼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도로가 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됐어. 됐고. 됐고. 이거 외우면 돼요.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절토나오면 상단부. 그런 거 없으면 중앙이지. 자, 이거 그냥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낼까?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이없게 내봅니다.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중앙.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높낮이 차이가 없는데 하단부.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도 이렇게는 안 낼라 그래요. 안 낼라 그러지. 어떻게든지 이제 그럴듯하게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럼 제일 뻔한 게 뭐겠어요? 절토나오면 하단부. 그거 틀렸잖아요. 절토나오면 상단부. 그러니까 다 퉁치고 그냥 절상 외우라고. 절상 외우라고. 얘네들 바꾸면 또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절토나오면 하단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자, 이번에 물 얘기할 거예요. 물 얘기할 거예요. 자, 바다로 접했어. 바다로 접했으면 물이 쭉 들어왔다가 물이 쭉 빠졌다가 그러겠죠? 어디를 받아야 돼요? 최대. 최대 만족. 최대로 들어왔다. 여기 기준으로 경계를 잡습니다. 그럼 뒤로는 등록이 되고 밑으로는 죽은 땅이야. 아시겠죠? 토지는 토지지만 이건 누구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등기 등록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워.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재방을 싸. 재방을 싸. 재방을 싸. 물 못 들어오게 해. 재방을 싸. 그럼 물이 들어오다 들어오다 어디까지 들어오겠어요? 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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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죠? 사람이 바다에서 보는 거예요? 육지에서 보는 거예요? 육지에서 보지. 이쪽을 딱 찍으면 안쪽이라고 해야 돼? 바깥쪽이라고 해야 돼? 바깥쪽.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봐야지. 그럼 안쪽 바깥쪽. 바깥쪽. 이렇게 봐. 바깥쪽. 그렇죠? 재방은 양 어깨가 있다. 양 어깨 중에 바깥쪽. 어깨. 여기를 경계로 끊으면 이쪽은 등록을 못 하겠지. 이쪽은 등록을 하겠죠? 방조제도 등록해요? 지목이. 제일 그래요. 재방으로 해줘요. 또 방 그러지 말고. 기억나시죠? 여기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재방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방을 쌌다라고 하면 그쪽 바깥쪽. 어깨.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물 들락날락하면 최대 만족. 이렇게 잡는 거죠. 얘네들은 소유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쪽은 다 바닥이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소유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유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높낮이 차이가 없이 이렇게 가운데 담장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앙이 원칙인데요. 보니까 소유자가 다르더래. A, B인데 담장이 B거래. 담장 B건데 가운데 잡으면 B 열받잖아요. 그럴 게 소유권이 달라? 그럼 소유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세 개는 소유권이 다를 때는 소유권이 더 우선하고 소유권 문제가 없을 때 이대로 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소유권 얘기할 게 없어요. 바다 쪽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쁘게 다섯 개가 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표.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은 돼 있죠? 거기. 기역, 니은 세 개는 옆에 제가 써놨어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결정.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세 개만. 그럼 일단 리을의 해면, 수면 하면 최대고요. 미음에 공인수면 매립해서 재방이 들어왔다 그러면 재방 편입된 부분은 바깥쪽 어깨다. 얘네들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도 이럴 일이 절대 없어요. 결국 시험은 바깥쪽 상담부 하다 이런 거 바꾸는 거예요. 안쪽으로 바꾼다든가 중앙을 옥중한 데서 써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절상. 절상 외우면 나머지 뻔하단 말이죠. 평균 만족, 최소 만족. 이런 거 속을 리는 없잖아요. 최대 만족. 평균 만족으로도 그렇게 여러 번 되었어요. 평균 만족. 최소 만족. 그래서 최대 만족을 지적법상 기준을 잡습니다. 그 밑에 분할에 따른 경계는 건물에 걸리거나 관통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걸리면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걸쳐도 되는 게 몇 개 있다? 네 개 있다. 이거 외우시라고 제가 판사 공간. 판사 공간. 보이시죠? 판사 공간. 파란색으로 다 넣어놨어요. 판사 공간. 거기다 판사 공간 써놓으시고요. 우리 판사님 어디 살아요? 네. 걸쳐 살아요.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판사 공간은 걸칠 수 있다. 판사 공간 빼고는 걸칠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판사 공간 어디 사냐고 공간 사는 게 없으면 안 되고요. 판사 공간, 판사님은 걸쳐 산다. 판사 공간은 걸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판결을 받았을 때는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옆에 보시면 기출연습이 두 개 있잖아요. 기출연습 1번 보세요.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관측이죠. 다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예외로 걸칠 수 있다. 이거예요. 2번도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직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건물에 걸칠 수,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에 걸칠 수 있다. 그런데 걸쳐서는 아니 된다. 이런 생각이 틀렸지. 판사 공간의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공은 공공서. 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20페이지. 그래서 지상경계를 정했어요. 지상경계를 정하면 소관청이 장부를 하나 만듭니다. 그 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자, 실판 한번 보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한다? 지속소관청. 뻔하잖아요. 소관청이에요. 이거를 장관이라든가 시조사를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언제 작성한다? 지상경계를 설정했을 때 만드는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지상경계를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렇죠? 그럼 이걸 뭘로 바꿀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바꾸겠지. 그렇죠? 이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두 개는 딱 글씨가 틀리잖아요. 지상경계를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 나오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사업. 이거 도시개발사업. 땅값이 싼데 비싼데. 비싼데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싸든 비싸든 지상경계만 정하면 아무리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상경계 정하면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비싼데만 나온다. 완전 다른 거예요. 도시개발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상경계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렇죠? 두 개 구분하시란 말이죠.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부 밑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X. 한번 써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도대체 뭘 쓸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 2단이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 2단이다. 아니죠. 아까 지적공부 외웠잖아요. 대장 4개 있고 도면 2, 3개 있고 그랬잖아요. 정보처리까지 해서 8개. 그거 말고 나오는 건 다 지적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못 봐. 아무도 안 보여줘요. 이거는 지적공부 2단이다. 이건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보여줘요. 완전히 다른 정보라니까. 그렇죠? 한 끗 차이죠. 여기 좌표라고 써 있고 여기는 좌표가 아니고 지상이 붙어있고.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둘 다 등록부 등록부 똑같잖아. 경계점 경계점 똑같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지적공부는 그냥 치산법이에요. 치산법. 그러니까 이런 거 바꿔가지고 문제를 몇 번 냈어요. 사실 소관청이 지상경계점 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7개 보이잖아요. 얘네들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소지지면 경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소지지면 경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 외워야 돼요. 소재, 지번 있어요? 소재, 지번 있어요? 소재, 지번 있잖아. 소재, 지번이 없을 수는 없죠. 지목 있어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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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꼭 순서대로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 지목 있어요.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면적이 없어요. 면적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대신에 견본에는 있어요. 견본 뒤면 뒤쪽 견본에는 들어있는데 규정인데도 면적을 안 써 놨어요. 쉽게 말해서 잘못 만든 거예요. 법을. 법도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뒤쪽 견본을 실어놨는데 견본에는 면적란을 분명히 해놓고 규정에는 면적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 면적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이당이다. 이게 애매하죠. 견본상 등록상이지만 규정상은 아니다. 이러면 이거 출제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지. 난리 나겠지. 막 이의 신청하고 난리 날 거예요. 안 하면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등록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앞으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등록상이다 그렇게 나오면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따질 거예요. 알겠죠? 아니다 그러면 견본이 있는데 이렇게 따질 거예요. 못 지도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못 낸다니까. 그럼 이거는 모의고사에 내면 안 되는데 가끔 모의고사에 내는 분들이 있어. 이거 내는 분들은요. 있다라고 내는 분들이에요. 굳게 믿는 분들은 몇 명 있어. 있다. 견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공식호사님들은 이건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등록상 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대세인데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계속 있는 걸로 내는 분들이 있어. 그럼 이제 그 양반이구나. 그럼 찍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죠? 꼭 우리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 몇 명 있어. 우리끼리 다 알아요. 그런데 나오면 모의고사에 그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학생들 헷갈리게 하니까 안 나올 건데 왜 내. 그러니까 면적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면적은 우리가 어디서 보죠? 토지대장, 임해대장에. 그럼 면적이 있잖아. 거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좌표 있어요? 좌표 있어. 좌표 있잖아. 됐죠? 이게 이제 문제야. 경계 있어요? 경계 있어? 경계가 있어? 경계가 없어. 경계는 없어. 경계, 점. 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점의 표지 종류죠. 제일 중요한 거. 사진파에. 점, 점, 점. 그래서 장비 이름은 뭐예요? 지상, 경계, 점 등록부라고. 점하고 경계는 다른 거예요. 점 찍어놓고 선을 거야 경계야. 여기는 경계가 딱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점이 있다. 점. 실제로 박아놓은 것들 사진 찍어놨다고. 거기 어딘지 찾아가라고. 위치 설명도 그려놨다고요. 가서 보고 그 종류, 그거 표지 맞냐고. 뭐라고.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지상, 경계, 점 등록. 그중에 하나 찍자. 그러면 저는 사진파일 찍어요. 그러면 교재 보시면 20페이지 보니까 거기 박스 안에 제가 사진파일 파란 글씨로 넣어놨죠? 그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이제 면적 얘기. 마지막 면적 얘기할 겁니다. 면적.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2차원이라고 했어요? 3차원이라고 했어요? 2차원이죠. 2차원은 평면면적만 제곱미터로 따집니다. 제곱미터예요. 3제곱미터 그러면 안 돼요. 제곱미터. 앞에 칠판 보세요. 면적은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측량에서 면적이 나오는데 여보세요. 전자, 면적, 측정기. 그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 이 두 개 네모 치세요. 21페이지 보시려면 거기 전자, 면적, 측정기, 좌표, 면적, 계산법. 두 개 네모 치시죠. 됐어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네모 두 개 쳤죠? 두 개 쳤어요. 앞에 보세요. 네모 두 개 쳤어요. 위에 있는 네모가 뭐예요? 그걸 금방 외우냐. 외워봐요. 위에 게 뭐라고요? 전자면적, 측정, 기. 맞아요? 밑에 있는 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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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로인 시간이야? 계산기, 법, 계산법, 뭔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다시 책 보세요. 글씨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계산법, 측정기, 이걸 볼 일이 없어요. 그냥 글씨만 외우면 돼, 글씨만. 시험 볼 건데 뭐. 두 개 외우세요. 자, 이제 다시 앞에 보세요. 첫 번째 네모가 뭐라고요? 전자면적, 측정, 기. 전자면적, 측정, 기.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이거 미술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자면적, 측정, 기는 지적도, 임화도. 지역에서. 지적도, 임화도에는요. 이거 계산하면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계산해야 돼 있어요. 기계가 있어야 돼 있어요. 기계, 기계, 기여가지고 도면에 그려진 거 면적 계산해 준다고. 측정해 준다고. 네, 좌표 지역이면 좌표가 다 써 있잖아요. 좌표 가지고 다 계산됐으니까 바로 계산해서 또 역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어떻게 낼까? 전자면적측정기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 사용한다. OX, O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는 안 냅니다. 이렇게는 뻔하단 말이에요. 좌표 나오고 도면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듯하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전자면적측정기 갖다가 이렇게 낼 거라고. 아시겠죠? 이거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찾아내야 됩니다. 면적 문제 나오면 이거 바꿔서 하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의 다른 응용 같은 건 없어요. 만약에 이걸 뛰어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했다. 그 문제는 틀려도 돼.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꿀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자, 그럼 이제 면적측정 대상. 보시면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 밑줄. 면적을 측정이죠.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세부 측량을 하면 면적을 측정한다. 자, 세부 측량을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세부 측량을 하면. 자, 면적이 나온다. 자, 세부 측량을 하면. 자, 측량을 하면 면적이 나온다. 됐죠? 되게 쉽죠? 네, 측량하면 면적이 나온다. 근데 이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측량 중에 면적 측정 안 하는 게 두 개 있어요. 측량 중에. 자, 측량 중에. 측량 중에 면적 측정 안 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뭘 또 압병이야 현황, 측량, 또 경계, 복원, 측량 둘 다 측량이죠? 측량인데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현경이에요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분명히 측량은 측량인데 면적 측정이 안 되는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런데 얘네들도 만약에 면적 측정 수반하는 경우라고 붙으면 그때는 해야 돼요 수반한 경우라고 붙으면 그때는 해야 됩니다 우리 박스에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로 넣어놨어요? 파란 글씨로 넣어놨어요? 파란 글씨로 면적 측정, 수반 된 경 그럼 면적 측정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 나오면 아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갑니다 이번에는 측량 안 하고 면적이 나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합병이라고 합병은 두 개를 단순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측량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면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합병 그래서요? 그럼 결론만 간단히 하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게 등등등 많이 있는데 항상 정답은 합병이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현정이가 나올 건데 이 현정이가 답으로 나온 게 한 10년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나왔다 하면 뭐예요? 합병 만약에 합병이 없으면 지목변조해야 됩니다 앞에 칠판 보세요 면적, 경계, 자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측량을 해야 측량을 해야 면적이 나오고 경계, 자표도 측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바꾸는 건 측량이랑 상관이 없다 지번 바꾸는 것도 측량이랑 상관이 없는 거고 행정부가 바뀔 때 측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측량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번 변경도 측량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왔냐? 지목변경 그다음에 합병 얘네들은 측량이랑 상관이 없는 거다 면적 측정에 상관없다 측량하면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목변경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 됐죠? 그럼 기왕 나온 김에 지번 변경도 측량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속수관청이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본본으로 붙이는 거 오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측량한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측량이랑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죠? 측량한다고 하면 면적, 경계, 좌표예요 결론만 간단히 하면 면적 문제 나왔다 답은 합병 합병이 없으면 지목변경 이 두 개의 답이에요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장은 지금은 뒤쪽 가서 할 거니까 지금은 얘네들 두 가지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21페이지 표 가운데 표에 보시면 합병하고 지목변경 1번에 넣어놨죠? 이번에는 지번 변경이 있고 단순 위치정정이 있고 단순 위치정정은 시험에 안 나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옛날에 한 번 나왔고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그냥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은 아셔야 됩니다 측량하니까 면적이 나온다 이거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랑 좀 예외적으로 아닌 것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합병이 답이다 합병 그래서 면적 측정이 보통 되죠 면적 측정되면 면적을 어디다 써놔야 돼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만 실판 보시면 어디다가 토지,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제곱미터로 쓰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면적을 쓰지 않아요 토지,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딱 몇 제곱미터라고 써져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짝수 맞추는 거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이 면적을 제곱미터로 가져다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갖다 써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측량한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장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를 배우셔야 돼요 자, 뭐라고 써야 돼요? 면적 측정된 값을 가져다가 대장에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1, .4, .5 그렇죠, 아직 몰라 이걸 계산하려면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야 되겠죠? 가장 기본은 1200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1200분의 1이 가장 기본이고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600, 600,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1을 하면 2400, 그렇죠? 왜 그럼 곤란해지고 분수니까 분수, 곱하기 1이 커지는 거고 나누기 1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하시면 분수를 배웁니다 분수, 이게 커진 거예요 이게 작아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야대는 두 개의 축적수입니다 임야대는 3000분의 1과 또 6000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개에서 두 개 추가 500분의 1과 1000분의 1까지 갑니다 그래서 개발이 됐다, 개발이 됐다, 개발이 됐다, 그렇죠? 600분의 1, 이럴 때는 0.1을 최소로 보고요 나머지 일반 지역은 1로 갑니다 일단 600하고 1200 사이를 꽂으셔야 돼요 이 위로 정밀도가 높은 비싼 동네는 최소 매적 0.1까지 보는 거고 0.1보다 작으면 0.1로 한다 만약에 한필지가 이 동네 0.01이라면 어떻게 해? 0.1 이 동네 0.01이라면 1로 쓰는 거예요 이 동네 0.09가 나면 0.1 쓰는 거지, 그렇죠? 여기 0.05가 나면 0.1 0.5가 나면 0.5로 써야지, 0.5, 그렇죠? 그런데 이 동네 0.5가 나면 1로 써야지, 1로 써요 알다가 뭐도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이건 최소 면적보다 크니까 쓰는 거고 여기는 최소 면적보다 작으니까 최소 면적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동네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0.1로 내고 싶어요? 1로 내고 싶어요? 꼭 하던 성격들이 그래 그래서 뭔가 조금 복잡한 거 내고 싶다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600분의 1 또는 도시개발사업 이러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가 얼마다? 0.1이다 거기에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 안 나오면 1인 거예요 이런 말이 꼭 나올 겁니다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0.1까지 봐야지 0.4까지 보려고 그러는데 5 처리해야 되겠죠? 5,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앞을 보라고 했어요? 앞을 보죠 이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4, 4이 뭐냐? 1, 2, 3, 4는 버리고 5, 6, 7, 8, 9는 올리고 불공평하죠? 불공평해야 돼 4개 버리고 5개 올리면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이대로 처리하면 우리나라 면적이 넓어져 하나씩 더 올라가니까 이걸로는 저는 안 한다 어떻게 해요? 5, 4, 5, 5, 5 1, 2, 3, 4는 버리고 똑같아요? 6, 7, 8, 9는 올리고 똑같아요? 5일 때는 반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누냐? 5일 때는 앞을 봐라 앞을 봐라 앞을 봐라 라고 법했으면 안 되겠지? 앞에 법은 뭐라고 썼을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이렇게 얘기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가 이 동네는 여기고 일반 동네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 끝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가 보이면 이 5를 버려라 이 구하고자 한 자리가 홀수라면 5를 올려라 이렇게 돼 그래서 5개 버리고 5개 올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올린지 내린지 자꾸 헷갈리겠죠? 이거 헷갈려 짝수 딱 보는 수가 아 짝수 아 올리나 내리나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우시라고 했죠? 우리는 홀수 좋아해 짝수 좋아해 짝수 무조건 짝수 줘야 돼요? 짝수 맞춰야 돼? 짝수? 짝수 좋아 짝수 홀수 좋아 뭐? 호래비? 안 돼 제가 호래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우려고 쟤는 호래비를 비하한다 이러지 마시고 자 홀수 짝수 뭐가 좋아? 짝수 항상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맞아야 돼요 홀수 호래비 안 돼 그래서 이거 짝수를 맞추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앞에 보세요 개발됐다 개발됐다 600분의 1이다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얼마다? 0.1 기타 일반적이다 그러면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0.5를 가지고 따지고 이 동네에서는 0.05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 앞에 자리 숫자가 0짝 쓰면 버리고 홀 쓰면 올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해봅시다 비싼 동네죠? 비싼 동네 비싼 동네면 1, 2, 3, 4, 5 어디까지 끊어야 돼? 4까지 끊어야죠 그 5를 처리해 준단 말이죠? 4, 1이면 어떻게? 4, 1이면 버려야 돼요 4, 1 버리죠? 2면 3이면 버리고 4면 버리고 5면 5면 이제 생각해야지 앞을 봐야죠? 6이면 6이면 올려야 돼요 어떤 분이 짝수인데? 뭐가 짝수야? 이거는 그냥 올리는 거야 이게 괜히 배워가지고 탈이야 배워가지고 그냥 몰랐으면 올려? 그럴 텐데 아 짝수인데 이거 곤란해요 그렇죠? 4, 7은 올려 그렇죠? 4, 8 올려 4, 9 올려요 됐죠? 6, 7, 8, 9 다 올리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반올림 하듯이 얘가 문제죠? 앞에 4 짝수 짝수 4 4 좋아 싫어? 좋아 4 좋잖아요 5로 어떻게? 버려서 4로 가는 거지 4가 좋으니까 자 또 바꿉니다 이번에 다 5만 모았어요? 5만 모으세요? 5가 있네? 앞에 봐야지 1, 1 뭐예요? 1 올려야지 올려서 어떻게? 2로 가는 거지 짝수 2호는 어떻게? 버려서 2로 가는 거지 3호 어떻게? 3호 올려서 4로 가는 거고 4, 5는 어때? 버려서 4로 가는 거지 5호는 어떻게 해요? 올려서 6이에요 5가 2개니까 5가 2개 이거 안 배웠는데 물 안 배워 앞에 그냥 홀쓰지 홀쓰면 어떡해 6, 15 5, 2개? 까다롭네 불까다로 홀쓰지 6호는 6, 25 7호는 올리고 8호는 버려요 됐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또 갑니다 이제 자, 6일 개발된 지역이야 비싼 동네야 1은 버리고 2는 버리고 3은 버리고 4는 버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0.05 미만 0.05 미만이면 버리고 딱 0.05일 땐 고민하는 거죠 이거 넘으면 초가 초가 어떻게 해? 초가 올리고 초가 올리고 초가 올리고 그렇죠? 자,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수가 0짝 쓰면 5를 버려 자,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6으로 가는 거죠 앞에 구하고자 하는 끝자수가 홀쓰면 5를 올려서 짝수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1호는 2 자, 2호는 2 3호는 4 자, 4호는 4 자, 5호는 6 6호는 6 7호는 8 자, 8호는 8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 초가면 올리고 딱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그러니까 0짝 쓰면 버리고 홀쓰면 올린다 자, 우리는 홀수 좋아해? 짝수 좋아해? 짝수 짝수를 맞추는 건 5일 때만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반올림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5일 때만 짝수에 맞춘다 됐죠? 자, 하나 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자, 123.45는 어떻게 해요? 자, 개발사업이 됐어 개발사업이 됐어 자, 그러면 123.4 그렇죠? 자, 근데 여기 4호 1 어떻게 해? 123.5가 됩니다 이건 5가 아니라 5, 초과 초과 자, 여보세요 자, 5는 어떻게 해요? 123.6 6, 6, 6, 6 그렇죠? 5, 5, 1 123.7 예? 이거 초과니까 어쨌든 6이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딱 짝수 맞출 때는요 5일 때만 맞추는 거예요 자, 뒤에 뭐가 붙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5 큰 숫자야 5보다 큰 숫자 5 초과입니다 초과니까 6, 7, 8, 9랑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5로 돼 있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 근데 앞에가 짝수로 돼 있을 때는 두 개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정을 보시면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두 번 됐어요 여기는 아직 한 번은 안 나왔어요 한 번은 안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출제를 5로 내버리면 저 같은 사람이 따질 거예요 뒤에는 안 보는 거다 규정상 어떻게 돼 있냐 초과라고 돼 있다 이러면서 초과는 이것만 보고 초과다 라고 우길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피한다고 피한다고 근데 만약에 모욕에서 냈다 라고 하면 이거는 큰 숫자로 보셔야 돼 큰 숫자니까 어떻게 해요? 올리는 거지 이해되고 있죠? 이거는 뻔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런데 앞에 짝수가 있을 때는 5냐 5일이냐는 다르게 취급이 될 수 있다 이거 4개는 좀 써보면 좋겠죠? 우리 교재 21페이지 맨 밑에다가 제가 표를 넣었는데 21페이지 맨 밑에다가 이거 4개는 한 번 써보세요 맨 밑에 4개 이거 4개 123.45 451 55551 이렇게 해서 결론 4개만 한 번 써보세요 또 클레이 똑같이 잘 써들었어요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뭐 달라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한번 더 써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프린트 10번부터 올라갈게요 10번부터 자 10번부터 들어갈게요 프린트 10번 자 10번에 5452 원칙에 따라서 틀린 거 찾기예요 자 10번에 1번에 보시면 500분의 1 500분의 1이면 최소가 0.1이죠 그럼 0.01도 0.1로 등록하는 게 1번 맞아요 자 2번 600분의 1도 비싼 동네죠 그러면 432.5까지 끊으려 그랬는데 뒤에 5가 있네 어떻게 해 올려야지 뭐 자 432.6 맞아요 자 3번 6천분의 1이야 아 이건 그냥 보통 일반 동네예요 정불대가 낮으니까 133으로 끊으려 그랬는데 뒤에 5 2가 있으면 어떻게 해 왜 올려야지 뭐 133.5는 어떻게 하죠 133.5는 134가 돼 4 올라가죠 근데 2는 또 올라가야지 그래서 134로 등록한 게 맞습니다 자 3번은 맞는 말이에요 4번 자 6000인데요 132.5래 2.5래 2 2 짝수 짝수는 어떻게 해 5를 5를 버려서 버려서 132로 등록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이죠 경위의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아 이 동네는 비싼 동네구나 비싼 동네인데 234.4 6 6 어떻게 6 올려야죠 올려서 234.5로 가요 뭘 또 4야 올린다니까 5로 가야죠 또 짝수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6이면 올린다 6이면 6이면 초간이 올린다고요 아 역시 모르겠네 이지 말고 좀 자 9번 문제 가서 9번 문제 10번 5번이 틀렸고요 자 9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 그럼 합병 찾아야 되는데 합병 없죠 합병 없으면 그 다음은 지목변경 답 4번이에요 4번 5번에서는 수반은 되는 경우라고 분명히 써놨기 때문에 이건 면적 측정 해야 됩니다 자 9번에 4번이고요 자 8번으로 올라가죠 8번 8번에 1번에 보시면 면적이라면 수평면상 넓이 맞아요 수평면상 입체 아니고 수평 평면 넓이고요 자 제곱미터 단위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몇 평 했는데 요즘은 제곱미터로 쓰고 있죠 3번 전자면적 측정 기 미술시간 수학시간 미술시간 근데 갑자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름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그게 틀린 거죠 전자면적 전자면적 측정기 3번을 지우시고 뭐라고 바꿀까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바꾸면 맞는 말로 바뀌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면적 측정하지 아니한다 맞죠 5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을 하죠 도면이나 좌표 등록에는 면적이 직접 등록되지 않다 됐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만 틀렸습니다 7번으로 들어가죠 7번에 1번에 보시면 실외에 기능교육자 같은 자동차 운전학원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자동차 잡종지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와 접종의 민간자본 역사 역사 서울역사 용산역사는 철도용지 철도용지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괜히 민간자본 괜히 쓴 거예요 용산역에 가도 서울역에 가도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서 보겠어요 지목기 철도용지 철도용지 그거 얘기한 거예요 3번 일반공지원 위락휘향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다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 유원지 한글자로 원 동일수 동일수 그럼 주차장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제외된다 틀렸죠 5번 육상에 수산생물 번식하면 양어장이 되죠 양어장 4번이 틀렸고요 6번 문제로 올라갑니다 6번 6번에 1번 머리 쓰라고 일부러 헷갈리게 씁니다 6번 1번 밤 호두 잔나무 유실수가 자생하면 자생하면 과수원이다 아니다 자생하면 과수원이 아니다 아니다 재배를 해야 과수원이지 집단 재배를 해야 과수원이지 그렇죠 과수원이라 할 수가 없다 OX 옥스 오오오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아니지 X 이러면 망한 거야 이게 그렇죠 그거 노리고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연왕거리 자생하면 연왕거리 자생하면 유지 연왕거리 자생하면 유지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위원 비난한 걸 재배하면 답 그럼 답 과수를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 과수원 이거 과수류잖아요 과수를 재배하면 과수원인데 이 재배가 아니죠 자생 자생이면 수림지 수림지는 임야 임야라고 해야죠 그래서 과수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없다 1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2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된 소규모는 국어 3번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된 토지는 하천 국어 하천 구별하셔야 돼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죠 2번도 맞고 3번도 맞아요 2번에는 소규모가 있으니까 국어로 바뀌는 거고 3번은 하천이 맞습니다 인공적수로는 인공적수로는 국어 소규모수로도 국어 4번 4번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캐내도록 허가를 받았대요 계속 캐넷과 캐넷과 말까 캐넷 말겠지 그럼 잡정지도 아니다 아니다 5번 암석기 자갈당 황무지 갈대밭은 잡정지가 아니라 임야다 왜 틀렸어요? 갈대밭은 잡정지 갈대 없으면 잡정지 갈대밭은 잡정지 갈대 없으면 잡정지 갈대밭은 잡정지입니다 임야 아니에요 황무지는 임야 갈대밭은 잡정지 그거 헷갈리게 갈대밭을 싹 썩어놨어요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이 5번 문제로 올라가시죠 5번 문제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거 누가 작성하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죠 ㄱ의 소재의 동그라미 ㄴ의 지번 동그라미 ㄷ의 좌표 동그라미 그런데 경계점 표지의 제주어 연월일 X 제주어 연월일 왜 나와요? 무슨 우유팩도 아니고 5번의 리울이 X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럼 맞아요 그게 시옷에 있습니다 시옷에 표지 종류 경계점 위치나 위치 설명도 같은 거는 맞아요 비읍에 보시면 사진 파일도 O죠? 미음의 지목도 O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하나죠? 하나 ㄹ 하나입니다 4번으로 또 가보실까요? 4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걸칠 수 있는 거 4개 판사 공간 판사 공간은 걸칠 수도 있다 고고 찾는 거예요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 2번에 도시개발 사업 4 4 4 3번에 학교용지 도로 등 지목으로는 공공사업 3번에 공공사업이에요 3번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이라는 말을 안 써주고 학교용지 도로 등 이렇게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관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선 5번이죠 4번의 정답은 4번 4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는 판사 공간 이렇게 지어내면 되겠죠? 5번의 관 관 관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 걸칠 수 있는 거고요 4번은 그럴듯 하잖아요 왠지 국가 가면 걸쳐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판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걸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4번 3번으로 올라가죠 3번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정소관청이 시도이사 승인받아서 하는 건데 2번처럼 장관의 승인을 시도이사 받는다 아니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없죠? 3번에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3번 보시면 지번 변경 후 소유자한테 동지해 주죠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그랬죠? 그리고 등기소에도 촉탁을 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5번처럼 측량이나 사전에 개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고요 다 끝나고 통지해 주면 됩니다 자 맞고 2번만 틀린 거예요 2번 문제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지번 부여 원칙에 대해서 올바른 거 찾긴 해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 1번은 합병인데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자 후순위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선순위예요 선순위 지번 또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2번, 3번, 2번, 3번 묶어볼까요? 자 2번, 3번 자 둘 다 도시개발사업이죠 자 도시개발사업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본번이 원칙이죠 개발하면 본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틀렸고 3번, 도시개발사업은 축적변경과 등록전환의 경우 준용된다 X이죠 자 등록전환 X 하시고 자 2개 더 쓰죠 지번 변경 또 행정적 개편 자 행정적 개편 자 지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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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등록전환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전환은 신규 등록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4번 것이죠 신규 등록의 지본부의 원칙 동그라미 원칙 자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 자 신규 등록의 원칙은 부번 부번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는 본번을 붙이기도 한다 그랬죠 본번 4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 5번 보세요 분할 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신청을 받아 건물 쪽에 우선 부여한다 틀렸죠 자 분할은 신청 X라고 했어요 합병은 신청을 받아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틀렸고 4번만 맞는 겁니다 자 마지막 1번 보시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 토지 안 돼요 관리 토지 안 되고 모든 토지 그래서 필지별로 소지지면 등록해야 된다 자 2번 보시면 지적금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 경계협회는 토지 이동에 있을 때 자 소유자가 결정해요 소관청이 결정해요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소유자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소관청의 신청을 받아 다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소유자가 결정한다 틀렸어요 3번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3번도 틀렸어요 없다 있다 이때 직권으로 하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 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4번이 맞죠 5번은 왜 틀렸을까 5번은 토지 이용 현황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이죠 용 자가 두 개 있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이런 거 없어요 동동동 됐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적법은요 확실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 제가 고르고 고른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요약집에 아까 보여드린 꽃보세요 있죠 그거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저번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